10편 제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신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